자 일단 그 전에 생고기 한 번 먹어볼게요, 생으로 이걸 왜 아무도 몰랐을까? 훨씬 낫다 거기보다 우리집 앞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생고기 한 번 먹으면 좀 더 맛있어 상겹살이 괜찮은데 상겹살과 차콜리에 대한 생각은 없으니까 상겹살이 많이 들어있어요 상겹살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섹수량이 부터가 불을 받는 건데 상추, 대추 참고 이렇게 한 간의 그릴로 있으세요? 한국에서도 식당에 가면 이렇게 요즘에 잘 안팎아 근데 마트에서 사서 집에서 구워 먹을 때는 이런 형식으로 많이 구워 먹습니다 이게 더 맛있어 내가 볼 때 굽기도 편하고 한 가지가 아쉬운 거는 이 그릴이 전부 다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근데 이 구멍 없이 오일이 한쪽으로 빠지고 이쪽에 이 오일을 가지고 김치를 볶아 먹으면 채우거든요 근데 그 그릴이 아닌 게 살짝 아쉽긴 하네 근데 아마 그렇게 먹으면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김치를 계속 더 날려 그럴까 봐 자 이게 베스트 컬러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먹으면 돼요 너무 너무 많이 끄면 안 돼 자 그리고 한 판 구웠으면 과감하게 불을 꺼버려 절대로 오버쿡 하면 안 돼 이거 정말 오버쿡 한 잔 삼겹살은 종이 찍는 것보다 맛이 없습니다 진짜 한국에서는 요즘에 여기 조그만한 그릴 하나 더 줘요 그래서 어디다 올려놓으면 되는데 여기는 없는데 없어 상관없어요 코리안 스타일이니까 아 스탠다드 쌈 자 일단 그 전에 생고기 한 번 먹어볼게요 생으로 이거는 디스윌 삼겹살 홈스타일 연장찌 한 번 먹어볼까요? 음 해물이 조금만 더 들어가서 좋겠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사실 지금 몇 시간 전에 짜장면 짬뽕을 먹고 와가지고 배부합 좀 부르는데 안주는 배부르려고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안주로 먹는 거예요 안주 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밥을 시켜요 처음에 그리고 쌈을 쌀 때 밥을 조금만 조금만 밥 넣어가지고 먹어도 맛있어요 한국에서도 꼭 그렇게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닭김치가 나오네요 음 닭김치 맛있다 계란찌만 먹어볼까요? 사실 한국에서 배추를 주진 않습니다 삼겹살집에서 근데 저는 배추를 좋아해 배추가 씹는 맛이 아삭아삭하거든 이게 없애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게 요렇게 싸가지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어... I like to do something like this But some owners doesn't like it They don't like this because they say If you do that, it's burnt drink and eat Or eat and drink Which one is good? Drink and then eat Drink and eat 자, 필리핀은 드링크 앤 잇 이랍니다 아버님이 말은 안 하시지만 아까 사진 찍어갖고 자랑하시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걸 올려놔 자, 아까 이거 봐봐 맛있게 구워졌죠? 넣고 좀 올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싸서 아, 그리고 마늘도 생마늘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구워먹으면 되고 Have you ever seen someone grill? No? First time? First time? First time? First time? My father said, 맛살랍 What's even? So, really? 고추 안 먹을 거 여기다가? 이렇게 먹어서 authentic 삼겹살 must have this bones this is called 오돌뼈 some people they cut before they wrap I just like to chew and spit out some girls they cut 지금 마닐라를 돌아다 보니까 unlimited 삼겹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삼겹살 아마 Mr. Barboy only 삼겹살 뭐 뭐 뭐 저도 많이 가봤어요 옛날에 거기에 가는 필리핀 사람들 거기 왜 가냐고 묻지 않습니다 거기 가는 이유가 있어 고기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을 여러가지를 즐길 수 있게 해 줄 수 없던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거에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먹다보니까 삼겹살이 이게 정말 삼겹살 맞나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 삼겹살 어떻게 먹을까 이게 궁금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거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먹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나는 이 컷이 제일 맛있어 먹기 편하고 가위가 필요 없다 식당에서 시켜 먹는건 가루를 잘라야 돼요 이렇게 삼겹살에 fat이 너무 많다 야 이거 너무 싸구리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그래요 그 정도 반반 정도면 최고입니다 네 이거 없잖아 맛없어요 삼겹살 아니야 그거 이거 진짜 삼겹살이다 근데 배로 설유팔 마사랍 사수큐 출처하면서 손을 먹어 우리집 앞에 있는 삼겹살 집 아우 이게 별로야 솔직히 훨씬 낫다 거기 보다 우리집 앞에 있는 것보다 이런 마블링이 저거 보기 힘든데 우선 먹어볼게요 이게 이 췄스 글일 원 바이 원 스읍 원 투 쑤 쑤 원 투 쑤 쑤 쑤 쑤 쑤 쑤 살짝만 살짝 뜯어 ciento 음 대개 및 다가로크 기증을 받아야겠어요 4,2,3,4,5,6,7,8 음, 스페니쉬! Let's learn Tagalog Tagalog counting! 4, 1, 1, 3, 4 1 more time! 1, 2, 3, 4, 5, 6, 7, 8 When you're drunk, everything is funny 삼겹살 or 차돌박이 This one is better? Yeah This one is really nice and easy to cook It's a little bit expensive I say again You do not cook all together No, never, never One by one, 10 seconds Do you have a metal small plate that I can boil the garlic inside? You have? Meron? Oh, yeah, yeah, yeah Perfecto I think I should have asked this one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This one is probably the best This one is the best HA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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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like the pork or the pork? Yes I will share with my father What is it? What is it? I sleep I'm 100% sure Filipinos don't like this No I don't eat I'm hungry It pays I'm hungry We're hungry Can you breathe? I will press the burger I'll tell you Thank you This one is not an end Again